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현재 16시간 봉이고 16시간 봉에서 단기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기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장기지표도 드디어 바닥 구간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조정장이 마무리되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25일 목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에다가 지금은 조정창 마무리 단계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3.6% 가량 하락을 보여주면서 초록색선 61선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노란색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그 다음 초록색선 61선까지 하락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완벽한 반등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최대 조정장은 갈색선 121선 올해 4월과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지수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현재 16시간 봉이고 16시간 봉에서 단기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기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장기지표도 드디어 바닥 구간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조정장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빨간색선 241선 부분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봤을 때 최저점은 18,73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월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죠. 8시간 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봉에서도 지금 단기지표 바닥 구간, 중기지표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고 장기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도 단기지표 바닥 구간, 장기지표 쌍바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저번 주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지지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까지도 흔들리는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영상에서 테슬라, 엔비디아, SOXL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드디어 단기지표가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최저점 가격 라인 때 212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아직은 지지하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박스권 해놓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부근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지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이번 주는 일단 지켜보시고 다음 주 초반과 중반때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 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때 이 전에 저점에서 못 모아가셨던 분들 다시 한번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차트를 한번 볼텐데 주봉으로 봤을 때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한 차례 큰 반등을 해주었고 빨간색 선 241선까지 한 차례 조정을 줬다가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한 차례 큰 반등을 해주었고 빨간색 선 241선까지 지금 조정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빨간색 선 241선 최저점 가격 라인대는 현재 200달러 부근이죠. 200달러 부근까지 가장 큰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빨간색 선 241선 지지를 하면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다시 한번 250달러까지 올라가주고 2024년 3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 보면서 가주시면 되겠죠. 항상 큰 그림 보면서 바닥 구간 나올 때마다 매수를 잡아 가시면서 모아 가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노란색 선 21선 깨면서 지금 초록색 선 61선까지 결국에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지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없지만 조만간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가 이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엔비디아도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노란색 선 21선 부분까지 조정이 오면 반등이 오는 것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 단기 지표 이번 주 다음 주에 바닥 구간 만들면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죠.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보기 전에 SOXX 차트로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이 SOXX의 3배를 추종하는 것이죠. SOXX 차트 보시면 갈색 선 121선까지 정확히 내려오게 되었고 4월 달에도 갈색 선 121선에서 저점 만들면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지지 라인을 만들었다 라기보다는 바닥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갈색 선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갈색 선 121선까지 왔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양봉으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수 타점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 고점 부근에서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 한번 해주었고 지금 다시 한번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반등 중에 있는데 만약 가격대로 봤을 때 132달러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20-30% 추가적으로 비중 축소하고 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 다졌고 오늘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지금 시간 외에서 2.3%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E 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TE 커넥티비티 어제 5.8%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목표가로 하고 있던 166달러를 향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목표가로 하고 있는 166달러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록색 선 61선 깨지 않으면서 지지후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죠. TE 커넥티비티 실적 발표는 매출은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E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 마무리하면서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주에 7월 30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완벽한 지지후 반등이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양봉으로 지지후 반등이 나와주어야 매수 타점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실적 발표 다음 주 7월 30날 예정되어 있고 어제는 1.6%가량 상승하면서 빨간색 선 241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 지표 오늘부터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는 차례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자면 화이자 혈우병 치료제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뉴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가격대로 봤을 때 29달러만 깨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실적 발표 8월 1일 날 예정되어 있고 지금 갈색 선 121선 어제 지켜주면서 여전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는 여전히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만약 모더나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초반에서 매수 탓점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실적 발표 8월 5일 날 예정되어 있고 팔란티어 테크는 단기 고점 부근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익 실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상 조정장이 온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마무리하고 길면 다음 주 초반까지지만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바닥 구간을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또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다들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날들도 있는 겁니다. 매매 중독에 걸리시면 안 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TQQ, SMP500, TSMC, 애플, 알파벳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실적 발표 날과 차트 분석 그리고 이슈들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조정창 마무리 되니까 너무 크게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2부 멤버십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